아, 형부, 어제 못난 일을 부탁해 방송 대박이었다는데 봤어요? 어. 뭐가 나왔는데요? 별이야, 우리 지금 반찬 공장 가는 길이야. 진짜요? 한복 사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어, 한복은 그 반찬 공장 갔다가 사러 가자. 좋아요. 근데 억심 할머니 시골 갔다가 오셨대요? 어, 오셨어. 할머니 얼굴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. 내가 보낸 편지는 받으셨나? 아버지, 이제 별이 올 시간 다 된 거 같아요. 아, 때로야. 아, 너무 늙어 보이지? 쭈글쭈글. 아빠라고 하면 밉겠냐? 할아버지처럼 보인다고 하면 어쩌지?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아버지 최고로 멋지세요. 나 물 한 잔 마시자. 아버지, 떨리세요? 아버지, 떨리세요? 엄청 떨린다. 어, 별이 왔나 봐요. Ven, 그냥 놀아줘. 누구세요? 한재숙. 오랜만이야. 나 알아보겠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